지난해 11월 개관한 마포중앙도서관은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까지는 부모들을 위한 특강을 실시하는데요. 지난 20일, 당신은 행복한 부모입니까? 라는 주제로 부모 특강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마포중앙도서관 5층 문학창작실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자녀교육 특강이 실시됐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 청소년교육센터가 주관한 이번 특강은 정지승 교육 컨설팅 대표가 당신은 행복한 부모입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했는데요. 자녀를 향한 행복한 감정 전달을 위해 부모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특강은 22일 한 번 더 진행되며, 이 밖에도 부모 특강은 다양한 강사를 초빙해 다가오는 10월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부모 특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자녀에게 훌륭한 부모가 되는 방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이해성입니다. 마포투데이 이해성입니다. 마포투데이 이해성입니다.